마이클 지금 어디 가는거야?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아빠가 한국인인데 여기는 우리 본가? 고향? 조지아 완전 미국 시골에 왔으니까 맛있는 식당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소하겠네 저녁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은 먹고 있는데? 그렇긴 하겠지요 찐 미국 음식이 전통 미국 음식이네 그렇지 지금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엄마, 새아버지 여기 3스퀘어스 다이너로 가려고 해요 샨, 너희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기는 무슨 음식이냐면은 약간 옛날 50년대 다이너 식당입니다 아침 밥도 있고 버거도 있고 샌드치 아빠가 여기 해산물 좋아한다면 여기 해산물 튀김이 있어 여기 캣피쉬는 그 메기 그 팝콘새우 메기, 메기 메기 먹고 싶어요? 여기 장인어로는 그 메기를 드셔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 먹은다고 가지고 찰니도 뭘 먹을거야? 베이큰 치즈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시원한 것 같이 먹어요 아, 그리고 포트콘과 같이 먹겠어요? 요렇게 요거는 약간 미국 보리차예요 특히 여기 남부에서 이거랑 마셔요 차 이거는 스위트인데 달콤해요 맨날에 이거 먹은거에요 남부사람들이 어떤게 나요? 이거? 진짜 고양이 맛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시골이냐면 바 없어요 봐봐 완전 빵잠 신혼자리는 X가 있어 그래서 엘란에 너무 심심한데 어떡해 이 마을에서는 2000명밖에 없고 여기는 아시아인은 딱 두 명이 있어요 여기 중국 식당 운영하는데 여기 아버지 여기 아시아인 딱 두 명이라면 미국 시골 마을에서 왔는데 어때요? 좋아 시골이니까 좋아 강조도 고향 같아가지고 느낌이 편안스럽다 여기 한인마트가 없는데 괜찮은? 핸드폰 데이터도 없고 배추도 안팔거든요 배추도 안팔거든요 제가 방금 생각했는데 거기 한 수십만평 사서 여기 김치 공장 만들면 어때요? 오 살로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기 미국 스타일이지 흔들어서 여기다 뿌리는거에요 이야 토마토 맛있네 근데 원래 여기는 미국 식당에서 이런 메뉴를 시키기 전에 이거 샐러드 같은거 먼저 나오는거에요 그냥 애피타이저처럼 근데 여기는 조금 시골 식당이어서 너무 간단해요 이거 어때? 흔들어 흔들어 고기에 너무 이상하네 고기에 어때요? 고기에 치킨 같아 너만 이렇게 주는게 좀 그렇지 않아? 땡큐 새우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메기 튀김은 어때요? 부러워 다시 와도 그 사람하고 싶어 맛있습니다 다 먹고 싶어 엄마 나 먹을게 떡볶이 치즈 보고들 드신 찰리 맛있어? 네 오 아우 제가 시킨 새우튀김이랑 이게 감자튀김 엘라 맛있어요? 엘라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이게 너가 말한 허쉬퍼피야? 어 이거 허쉬퍼피야 허쉬퍼피는 어때? 맛있어요? 아까 한 통제에서 고로케 맛이야 고로? 네 고로케 빵 맛이야 아 뭐고 맛있어 야 저거 뭐야? 버거 오 진짜 맛있어 어 이거 봐봐 왜? 강자에 버터 봐봤어 오 야무지게 엘라도 어머니 먹고 있네 메기 메기 튀김 맛있어요? 맛있다 오 오 여기는 진짜 전역적인 미국 음식이에요 그냥 간단하고 뭐 반찬 이런거는 별로 없고 다 튀겨서 먹는거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드실 수 있어? 먹을 수 있어요 에잉? 당신은요? 아니 아니 진짜 맛있어? 아 맨날 먹을 수 있지 응 근데 이게 진짜 그냥 고급스러운 맛은 아니지 식품이 너무 조그만해서 애들 거 같아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감자 오 여기 음 별로 우리 찰리는 밥이랑 된장찌개 주면 제일 천천히 먹고 햄버거 먹으면 제일 빨리 먹어요 우리 치즈버거 벌써 먹었어? 형도 처음 이미 먹었어 근데 맛대를 말이 없어 맛대를 없어? 무슨 맛이야?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있겠어? 줘요? 네 아니요 왜요? 나는 왜 튀긴거 좋아해거든 이게 다 튀겨서 배가 좀 그런데 만약에 나는 무인도 있었어 그럼 평생 김치찌개랑 밥 아니면 이러는 식이었으면 난 김치찌개랑 밥 먹어야지 빨리 얘기해 보래 엄마 엄마 왜? 나 왜? 함께 같이 먹어야 되나? 우리는 김치랑 밥이랑 아니면 햄버거 평생 한 가지만 먹을 수 있어 왜? 김치랑 밥 음 싫어해도 건강을 위해서 이 허 extinction 하 particular 뭐가 있는지 봐 봐봐요 여기 깡링이야 옥수수 좋았어? 맛있어 essa abundance 샨, rấtEh? 여기 매일 먼저 먹었어 여기 여기 교회 소리다 여기 여기 달림아 달림 알리는 어땠어? 짰어 좋았어? 맛이 있었어? 아니 배아파 아니 너무 느끼하고 짜고 그거는 이런 조그만 시골 마을의 찐 미국 식당의 맛이에요 아빠 여기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북부진이 올라가서 삼겹살이랑 심심찌개 좀 먹어야지 다음 영상까지 해피누이일 비행기 어딨어?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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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미영이 엄마 까까 까까 엄마 까까 모렉 다만 주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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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잠기 후유 해마빌 가위 고향 고향 궂우 바닢기